오늘 10월 6일 이와태원아파다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동일본 대지진과 똑같은 시간인 2시 46분에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지진들이 최근 들어서 잇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도 바누아트에서 7.3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최근 지진 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 대지진의 패턴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방송시간이 10월 6일 오후 3시 10분인데 현재까지 일본에서 10월 6일에 6번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와태원아파다에서 2번의 강진이 6.0과 4.0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키나와의 미야코섬에서도 5.5와 5.4의 강진이 2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10월 5일에는 또한 번 이시카와 현의 노도 지방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10월 4일에는 대만 부근에서 4.9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또한 번 류쿠 해구의 대폭파를 우려하게 만드는 대만과 오키나와의 강진들이 3일 연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구조선 단층 때의 대폭팔 우려가 있었던 와카야마현에서 10월 5일에 진도 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3일에는 와카야마현의 상수도 간 다리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30만 가구가 단수가 되고 아직도 단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구는 10월 9일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은 일본 전역의 모든 상수도 시설들에서 동일한 파손 상황이 발견되었으며 9천만 가구 이상의 가구의 단수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수도국 책임자에 따르면 와카야마시의 수도관 붕괴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수도관들을 조사 중 동일한 균열과 붕괴 현상을 발견했다면서 아마도 지진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짧은 시일 내에 일본 곳곳의 수도관들의 동일한 붕괴가 시작될 것이며 안타깝지만 국가적 단수 상황이 시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 생수들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수도국 기술자들조차도 해당 수도관 붕괴의 수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국의 기술자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사태를 겪지 않아 수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번 와카야마현의 상수도관 다리붕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토양 액상화 현상이 그 원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토양 액상화 현상은 지난 여름에 장마와 14호 태풍 찬투 그리고 16호 태풍 민들레 그리고 최근에 수많은 일본 전역의 지진들의 영향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19호 태풍 남태훈이 만약에 정말 일본 오사카와 도쿄를 관통하게 된다면 부서지지도 않은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라앉고 집안 치마로 상하수도와 가스배관이 파괴돼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토양 액상화는 대부분 강진 이후에 뒤따르는 현상으로 특히 새로운 퇴적층에서 흙과 모래, 자갈 따위가 힘을 잃고 맥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구조물이 이동하거나 가라앉아서 이미 지진으로 일어난 구조적 손상을 크게 악화시키게 됩니다. 작년 2020년 3,4분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과거와는 비교가 안되는 많은 지진들이 2021년 10월 6일 현재 이러한 토양 액상화 현상을 만들고 있으며 19호 태풍 남태훈이 일본 도쿄 상륙과 관통 가능성으로 인하여 일본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